정말로 예측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기준금리는 끝을 모르고 오르고 금융사들이 금리 경쟁을 벌이면서 또 막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는 별개로 하루가 다르게 또 은행들의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떤 상품에 돈을 넣어놔야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요. 마침 많은 상품들 금리가 올라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이 매력적인 금리의 파킹 통장 상품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는 회사 있죠? 또 K... 아니 OK 저축은행이 이번에 또 재밌는 상품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름은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입니다. 이 상품 이름 그대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파킹 통장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지난 24일부로 36개월 만기 연 4.8%입니다. 이름은 정기예금이고 3년 만기인데다가 금리가 연 4.8%나 되는데 왜 파킹 통장이냐? 여기 나온 것처럼 중도해지를 해도 사실상 페널티나 다름없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약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6개월 만기지만 3개월 만에 해지하고 돈을 빼도 연 4.8%의 금리를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품은 독특하게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개월 단위로 시장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건데요. 지금은 연 4.8%지만 세 달 뒤에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크겠죠.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금액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금융권의 저축은행 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이내로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금융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 OK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상품에 1천만 원이 있었다면 이 상품에는 4천만 원 좀 안 되게까지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까지 받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특히 아직까지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에 문제는 없지만 이 회사 포함해서 여신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몰아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품 또 있습니다. 바로 다홀 저축은행의 FI 자유해지 정기예금입니다. 이름부터 앞에 상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죠. 다홀 저축은행은 올해 이름을 바꿔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영업 정지됐었던 대형 저축은행을 현대 증권 인수해서 저축은행이 됐다가 KB 금융지주 거쳐서 유진그룹에 가면서 또 유진저축은행 됐다가 작년에 KTB 투자증권 인수한 뒤에 올해 그룹 전체 이름이 다홀로 바뀌면서 이름을 다홀 저축은행으로 바꾼 곳입니다. 어쨌든 이 상품은요.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연 4.5%의 금리를 지급합니다. 만기는 아까 OK 저축은행 상품과 마찬가지로 36개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해도 약정이율 적용받고 10만 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역시 똑같이 원리금을 합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 역시 이름은 정기예금이지만 파킹통장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시중은행에도 연 4.5% 넘는 정기예금 상품 많죠. 하지만 중도 해지율은 처참합니다. 또 막상 파킹통장 전용 상품들은 금리 연 4%를 넘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품들에 비하면 중도 해지를 해도 연 4.5% 내지 연 4.8%를 지급하니까 예금 용도로 쓰다가 투자를 해야 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뺏어 쓸 수 있겠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가 금리 인상을 너무나 뻣뻣하게 대하는 태도에 사람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았던 곳 있죠. 바로 토스뱅크입니다. 그런데 토스뱅크가 드디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일 처음으로 파킹통장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연 2.3%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1일부로는 원래 2.3%의 금리를 제공하는 금액의 상한선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1억 원까지만 최고 금리를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얼마를 넣어도 연 2.3%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금액 상한선 두더라도 금리를 좀 더 올려주니 좀 아쉽죠. 어쨌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변화의 여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또 토스가 아무리 욕을 먹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질타 수준이 차원이 달랐던 하나의 뜨거운 회사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금리를 올렸어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19일부터 파킹통장 상품인 세이프박스의 기본 금리를 0.4%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최대 보관 한도는 1억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케이뱅크는요. 최근 파킹통장 상품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연 2.7%로 올렸습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처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땐 2.5%였는데 딱 새로 고침하니까 2.7로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인기도 많고 인기 많은 만큼 잡음이 많은 토뱅이나 카뱅과 달리 우리 캐뱅 묵묵하게 인터넷은행 3대장 중에서 금리도 가장 높고 최대 보관 한도도 3억 원으로 넉넉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요. 이자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파킹통장을 찾았던 이유는 그때그때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예금 같은 데 묶어두기는 싫고 또 이자는 좀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파킹통장을 찾는 분들의 목적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금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묶어두기는 뭔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를 하루라도 이자를 많이 못 받고 보내기는 좀 아깝고 그런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결정되는 다음 금통위는 11월 말에 열립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빅스텝이 아닌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스텝만 나설 거란 전망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는 늦추되 미국과의 갭은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가입하실 상품 선택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짱코놈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